넌 그리처 오픈하고 한 번에 쭉 다 보셨냐고 아니면 한 편씩 아끼면서 봐야 되냐고 또 물어봐 주셨습니다. 한 번에 쭉 봐야죠. 어떻게 끊어요? 네, 한 번에 쭉 보시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 얘기 재밌어요. 수연님이 해리포터 시리즈 원작을 쓴 JK 롤링 작가와 만난 적이 있다고 우연히 화장실에서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셨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요, 아니요. 저희 대본 리딩에 오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후에 파티도 하고 홈파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렇구나. 무슨 작품이었어요? 그 신비한 동물사죠. 아, 진짜요? 워낙에 엄청 털털하고 수수하고 애정이 많은 작가님이에요. 제 아내가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시윤님과 친구였대요. 제 아내 이름이 주정아인데 진짜 친구 많이 하고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죄송해요. 아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듯한데 제 기억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반 친구였나 그랬나 봐요. 그랬나 봐요. 얼굴 보면 알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